반갑습니다. 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 테마 중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바닥에서 기고 있는 테마 중에서 미리 선점을 할 만한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테마인데 침체도 무시하는 그런 테마이죠. 정부에서 10만 양성별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번 테마가 형성이 될 만한 상황이다. 미리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테마 형성되고 아주 간격한 상승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또 매도를 해도 되겠죠. 자 한번 보시면 어떤 테마가 미래산업이냐. 이게 이제 7월달에 나온 소식인데 윤정부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보안주 탄력받을까 10만 인재를 양성하겠다. 자 그런 지금 정책을 내놨죠.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으로 가죠. 삼성이 지금 로봇에 상당히 관심을 두면서 앞으로는 또 로봇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봇 지분 투자했다라는 소식에 레인보우 로봇이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런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면은 가장 따라붙게 될 부분이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 이 사이버 보안 관련 테마가 앞으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그 영역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체도 끄떡없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주 60% 상승률이겠다. 이게 12월 28일 날 나온 소식인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관련 기업들의 죽다가 상승률이 클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투자가 더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사이버 세상이 이제 지금도 이미 그렇지만 이 사이버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다가오고 있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제 사이버 보안 시대의 테마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먼저 아주 이렇게 이 테마에 대해서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이버 테마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안내비죠. 안내비는 지금 정치 테마주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정치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내비 실천 6,579억 정도 되고 외국인 21.59% 지금 보여주십니다. PBL 2.3에 PBL 51.4 정도 되고 있는데 PR은 좀 높긴 하죠. PR은 좀 높긴 한데 계속 뭐 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내비의 주가를 보면은 정치 테마로 해서 한번 크게 슈팅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지금 테마가 형성이 된 적이 없죠. 형성이 된 적이 없이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갔는데 그런 상황에 큰 하락을 막고 바닷건에서 기고 있습니다. 바닷건에서 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쭉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이 좀 되고 그러고 지금 행보를 계속하고 있죠.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120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120선이 내려오고 지금 단기선들이 계속 모이고 있죠.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게 이렇게 쭉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120선을 쭉 끌어내리죠. 어느 정도 이제 끌어내리고 나면은 슈팅이 한번 나옵니다. 슈팅. 슈팅이 보통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길게 가져가고 나면은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배기입선이 좀 멀죠. 그러니까 올라섰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상당히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모으고 있고 행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배기입선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기입선이 이제 계속 끌려 내려올 겁니다. 이 바닥에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쭉 끌려 내려오고 얘는 계속 바닥을 기면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은 이제 보안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의 어떤 이슈가 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슈팅이 보통 일어나죠.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정도면 인내심이 그런데 필요합니다. 다른 주목들 보면은 이 테마가 떴다가 저 테마가 떴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막 올라가니까 저거 사놓을걸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욕심이죠. 뜨고 나면은 보이지만 언제 어떤 테마가 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면 크게 올라서면은 슈팅이 올라서서 슈팅이 나와서 10% 15% 또는 20% 올라간 상태에서 잡게 되면은 요즘은 또 따라 붙었다가는 윗굴이 길게 달아주면서 박살내는 게 거의 유행입니다. 거의 어떤 거는 박살내버리고 어떤 거는 짱쌤에 버티는데 요즘 들어서는 버티는 종목들이 거의 잘 없죠. 그래서 따라 붙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은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테마가 잘 없기 때문에 따라 잡는 투자는 손실불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될 만한 테마에 미리 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매수에서 분할 매수 쭉쭉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사이버 보안 이슈가 딱 나오게 되면 슈팅이 나오죠. 슈팅이 나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슈팅 나와서 10%, 15% 먹어도 괜찮죠. 투자해놓고 한 달, 두 달 기다리면서 없는 셈 치고 가다가 테마가 한 번 형성되면 쭉 뻗올라 하면 그때 매도해도 남는 장사 될 겁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 잡으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곳에서 낚시하듯이 들어가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사이버 보안 소식이 나왔다. 그럼 치고는 되죠. 그리고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고 한 번쯤은 이런 테마가 충분히 형성이 될 만하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수입니다. 파수 파수가 시총이 지금 천억입니다. 천억 천억인데 웨인이 천억짜리 치고 웨인이 5.67% 들고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드문데 그만큼 지금 회사가 딴딴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정말 인내심이 좀 필요하겠죠. 대신에 오늘도 2% 내렸는데 거래량이 15,000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또 잘 납니다. 대신에 수익이 잘 나죠. 답답한 것만 참을 수 있으면 되죠. 보시면 PBR이 3.7% 정도 되는데 PER이 12.9% 정도 되고 있습니다. PER이 12.9% PER이 안내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 지금 매출 영업이익 쪽을 보면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죠. 350, 360, 425배 그리고 계속 늘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로봇 시대가 되고 그리고 플랫폼 시대가 되고 이렇게 사이버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보안 주들은 보안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중요시 될 수밖에 없겠죠. 점점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매년 성장을 하고 있죠. 매년 성장을 하반기 실적도 파란불이다. 해외 진출 성과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라는 게 또 세상을 많이 바꿨고 정보 데이터 유출 방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대세지만 그리고 로봇 시대가 왔을 때 이 로봇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사람이 병이 든다. 로봇은 바이러스에 걸린다. 코로나도 바이러스죠. 그런 상황 이기 때문에 이런 이 보안주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낵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고 가다가 테마 한번 타면 한번 올라설 수 있겠죠. 그러고 이 파수를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파동을 이렇게 계속 타고 있죠. 그러면 크게 올라섰다가 아래위 아래위 계속 파동을 타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바닥권이죠. 올라가서 내려온 상황 올라가서 내려온 상황 올라가서 내려온 상황이죠.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좀 기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추세가 나쁘지 않죠. 올라서고 성장을 하는 만큼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계속해서 행보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이런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또 롤링이 상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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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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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위치인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 보안테마가 또 한번 불게 되면 방향을 위로 트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경기를 크게 타지 않겠죠. 보안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관련 주 안납 같은 경우에는 정시 테마하고도 좀 엮여있지만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상당히 낮게 있다. 그리고 파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긴 하지만 이렇게 바닥을 길 때 매수를 쭉 숨어서 매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테마를 타고 올라선 흐름이 좀 일어나면 매도하면 수익이 빠르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테마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